안녕하세요 왕클 세종입니다 이번에 레볼리엄이란 유튜버가 저한테 저격 영상을 올렸었더라구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게 대부분이 제가 반박이 가능한 내용이었기에 이렇게 다시 반박 영상을 올려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조회수 감사합니다 저격 영상은 왠지 모르게 조회수가 잘 올라오더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격하면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 고맙다고 말해놓을게요 어차피 각오하고 저한테 말을 해놓은 거겠죠 저도 영상을 제작을 하다가 유튜브 영상 소스가 필요한 게 있어서 검색을 하는 중에 그렇게 보는데 못됐더라구요 일단 영상을 한 번씩 다 봤긴 다 봤습니다 뭐 조격 영상이더라도 일단 저에 관한 거니까 저에 대한 것을 일단 다 보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다 봤습니다 일단 55초까지는 일단 쓸모없는 내용이에요 제 쓸모없는 인트로처럼 쓸모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억지든 억지가 아니든 일단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사실은 채팅방에 나와있던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제 의견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팩트라는 것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첫 시작은 제 잘못이 맞아요 왜 그러냐구요? 어? 저는 영어 4등급에다가 중국식 짱깨식 영어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냥 J-U-N-G 이게 정발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 유니까 여기서 짧고 굵은 팩트 하나 들어갑니다 로마자로 제가 고집을 부렸다고 하는데 그 채팅방에 로마자로 검색을 해봅니다 3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쓴 거고요 두 개는 간장연두부가 쓴 겁니다 이게 우긴 겁니까?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부분 나오죠 저는 왕클세종이 그딴 짓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혹시 왕클세종이냐 물어봤는데 맞다는 거예요 이건 백퍼구라죠 왜냐하면 얘는 저랑 얘기한 적이 많아요 얘가 나한테 말도 건 적이 많고요 이 톡방 안에서 이 톡방에서 저랑 얘기한 적이 많아요 이런 짓을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나를 못 알아봤다 이거는 그냥 병신입니다 두 번째 약간 오바를 떨어가지고 너 진짜 누구누구 맞아?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거 역시 병신입니다 딱히 할 말은 없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쪽 부분을 봅시다 제가 2만 4천명 구독자를 가진 유명할 땐 잘하더니 이제 적고 듣보되니까 막대한다는 느낌이 확 들면서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네요 JUNG가 정이 아니다 중이다 이렇게 짱개식 영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가 말하는 의견이 막대하는 겁니까? 만약에 막대했다고 느꼈다면 그 병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하더니 라는 말에서 잠깐 의문이 드는데 저는 두 분한테 항상 똑같이 대했어요 얘가 구독자 만 명이든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일단 얘는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저한테 동생이란 거죠 저는 얘보다 나이가 높고요 심지어 성인이에요 약간 이러는 게 조금 뒤꺼워 보일 수도 있는데 처음 다가갈 때는 당연히 예의를 갖추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친해졌으면 이제 어느 정도 장난을 쳐도 되죠 그것과는 괜찮아요 하지만 친구 사이에도 넘으면 안 된다는 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넘어가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내가 유명할 때에는 모기마냥 쭉쭉 구독자 빨아가더니 듣보대니까 무시하냐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죠 제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간장연두부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모기마냥 쭉쭉 빨더니 이제 빨 거 없으니까 기어오르네 레알 이거는 형제 부모 친구 사이를 고소하고 일단 친분이 있든 없든 이렇게 말하면 일단 예의 싼 말아먹은 그런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역시나 했는데 지 유튜브에는 또 말 이쁘게 써놨네요 포장 잘해놨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태를 하더군요 당연하죠 선을 넘었는데 당연히 쫓겨내야죠 선을 넘고 계속 나한테 이렇게 덤빌 건데 내가 왜 놔둬야 합니까 나는 부방이야 부방의 의미가 뭐죠 방을 관리하라고 있는 거죠 방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애들이 나한테 시비를 건다 그리고 나한테 시비를 건과 동시에 선을 넘고 그걸로 방 분위기를 흐린다 이건 누구라도 강태를 해야 합니다 강태하는 사람은 병신인 거예요 이거는 똑바로 정정해드리는 게 그렇게 불만이었나 봐요 다시 말하지만 그게 불만이 아니라 애초에 네가 선을 넘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세종이 이쯤 되면 사과해야 한다니까 사과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죠 이쯤 돼서 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아 얘랑은 이제 손절해야겠다 내 옆에 둬서 되는 친구는 아니다 예전에 많이 들었지만 이제 잘 안 느니깐 상관없다고 강태를 또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를 경고를 다시 했습니다 태연 이제 태연이 간장연두부가 다시 방에 들어오고 나서 또 그거 관련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너가 선을 넘어서 강태를 한 거다 또 손 넘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근데 다시 모기 드립을 쳐버리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 강태를 풀어줬지만 봐줬지만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다시 그냥 강태를 슝 날렸습니다 그럼 예전에 들은 건 무효라는 건가 라고 나와 있죠 녹스 인플루언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분석해서 영상, 구독자, 조회수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 구독자가 늘었으면 왜 늘었는지 떨어져서 왜 떨어졌는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성장할 건지 분석을 해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제 왕클 세종을 입력해 봅니다 입력해 보면 구독자 히스토리 데이터가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반년 전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채널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 왜 성장하는지 왜 떨어지는지 저도 잘 모르니깐 이 채널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켜본 결과 관장 유튜브 컨텐츠로 인해서 구독자가 늘어난 건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 관련입니다 유튜브 채널 통계에 들어가가지고 분석 들어가면요 조회수에 관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65일 해가지고 저번에 간장연두부 영상을 올렸을 때를 한번 가봅시다 이때 1일 데이트를 한번 볼까요 246 516 제일 높았을 때가 645 668 나머지 그리고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100대로 떨어지네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 때 당시엔 제 구독자가 아마 300다리였을 겁니다 300다리에서 이제 조회수가 600이 뜬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지금 690이 뜨거든요 그 당시 이만큼 떴다는 거예요 조회수가 붙여서 많이 나왔다? 그거는 지금까지 쌓인 겁니다 그냥 심지어 간장연두부는 자기 영상에다가 내 영상 링크를 올리면서 이제 왕클 세종이 자기와 관련된 영상을 올렸다 한번 가서 봐라 이렇게 홍보도 해줬어요 홍보를 해주는데 어떻게 시청자가 안 늘 수가 있어 홍보를 해주니까 당연히 더 들어오죠 자기가 불이 붙는데 기름을 더 부은 거야 근데 더 어떻게 안 탈 수가 있겠어요 말이 이상하죠? 뒤에 와가지고 목이 쪽쪽 빨았다 하더니 지가 더 부어준 거죠 뭐 보니까 그리고 뭐 뒤에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강퇴했다는 것에 대한 짜증과 그리고 뭐 정중 뭐 이런 거에 관한 뭐 자기 불만을 토로하는 거랑 그리고 또 뭐지 유튜브 구독자 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반박할 내용이 아주 많았네요 제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선장하게 된 시점을 보자면요 2월달에 소설 처음 한 친구 괴롭히자 이 영상으로 인해가지고 구독자가 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저를 가지고 할 말이 없었으면 노래 가지고도 깔 생각을 할까 했는데 사실 제 노래 실력에 관해서는 여러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순전히 제가 재밌으라고 올린 영상의 노래 실력을 보고 그냥 얘는 제가 노래를 이따구로 부르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이라도 짧게만 불러보겠습니다 나 오늘 너에게 할 말 있음 혹시 님 애인이 있는 분 혼자 알다가 저 성사자랑 나의 법 할까 너무 좋아서 공중 제비 한번 조지고 오는가 그대의 눈빛도 찌리구요 그대의 머릿결 오지구요 에바 세바 삼바 디바 참치 넙지 꽁지 삼지 갈지 않기 못디 어... 두번째 딱히 할 말은 없구요 그냥 이 상태로 니 유튜브 내 유튜브 따로따로 잘 키워나가자 그냥 아는척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순전하고 모른척하고 지내자 그 말하고 싶었어요 뭐 귀찮게 뭐 저격까지 하고 배웁니까 저녁에 이렇게 일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그리는 것처럼 모르는거 하자 손절하자 난 니 사과 들을 생각도 없고 기회는 좋고 기회는 이미 떠나갔다 니가 사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솔직히 지가 뭘 잡을땐인지 모르네 아무튼 내가 어디 사과냅니까 다가오는거 하자 그리고 또 다가오는거 하자 난 넙지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